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2학년도 7월 학평 가형 2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원과 x가의 두 교점을 초점으로 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네요. 됐어요? 자,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원을 일단 그려야겠죠? x가의 교점이 초점으로 했으니까. 자, 원은 중심이 6, 음에서 반지름이 6인 원을 그립시다.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됐죠? 그러면 얘가 중심이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6,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6이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5니까 당연히 x축과 만나겠죠?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네요. 맞죠? 그랬을 때 이 두 교점이 뭐가 된다? 초점을 하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타원.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진다?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뭐냐? 얘를 초점 이름 F, F다시라고 붙이면 얘가 마찬가지 뭐기 때문에 타원이 점이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가 뭐예요? 두 개의 합이 장축의 길이다. 됐어요? 그럼 뭡니까? 어? 이거 길이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길이는 당연히 뭐다? 이 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고? 6이고 얘도 당연히 얼마다? 6이니까 문제는 끝났네요. 장추의 길이는 두 개를 더한 답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네요. 됐죠? 다른 이 문제는 뭡니까? 그림만 내가 정확하게 그려준다면 타원의 정의만 한다고 하면 장추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